아 안녕 성충아 해야지 그지 아이 제제 서하라 울림 죽인거 같애 맞아 서하라 울림 죽인거 같애 어? 날라갔어 날라갔어요 응 임선이가 그렇게 힘이 쎄? 응 그리고 날라 버릴 수 있다니까 이봐 서인아 봐봐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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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그지 응 으쌰 아니 장수풍뎅이는 우리집에 없어 서인아 왜 여기 섰어 응 나 서시하고 계속 들어가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서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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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 가